어? 왜 배트? 설마 어? 이거 내부에서 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 내부 자홀은 티샷을 야구 선수들이 야구 방만으로 치는 겁니다 티샷을 야구 방만으로 치는 겁니다 야구 연습을 하게 되면 피바라고 있거든요 공을 세워놓고 연습을 하는 도구가 있는데 골프 공을 놓고 야구 배트로 한번 멀리 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야구 공은 많이 해봤지만 골프 공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바이오크대! 바이오크대! 야구 선수분들이 이 볼을 페어웨이로 보낼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효준이가? 효준아! 네 나보다 멀리 못 치면 안 돼 야, 효준아! 세게 쳐 자, 오케이 와, 피트버그 김화성의 솔로 홈런! 김화성의 시즌 30번째 홈런! 3셋 홈런 고지를 밟게 되는 김화성입니다 골프 공이 골프 공이 골프 공이 골프 그녀석 кот! 피트버그 신발 뒷굴 클라이 글라이 이렇게 아시아 야구의 역사를 새롭게 작성한 이승엽.